구리 한 개만 작업하니 구리 한 개만 작업하니 구리 한 개만 작업하니 발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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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보죠 되는거 안되는거 한 번 해보죠 잘nostrabil입니다 슬프 오우 끝 잘라요 이거 쓸 만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칼을 자를게요. 칼을 자를게요. 칼을 자를게요. 아이고 무시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우 불입니다 장비가 없으면 이걸로도 가능합니다 구우물로 구우물로 작업을 했습니다 구우물로 작업을 했습니다 구우물로 작업을 scanning 구우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접합니다 구우물로 작업을 위해 고초리 나머지는 고초리 anas 가빠 저도 반드시 담아 Argentina 점심 저거 되게 좋아하죠 꿀랩 그래서 이제 이 비닐은 제거를 안해가서 별로 별로 플라스틱을 제거를 해가야 그래도 작업을 잘했구나 작업을 깨끗이 했구나 이런 말을 잘 듣죠 원래 옹퉁당 넘어가면은 고기산도 기분이 나쁘고 저도 그 구리를 살짝에 무슨 무슨 얼마 깎이고 서로서로 기분이 나쁘니까 애초에 그냥 이렇게 깨끗이 작업을 하는게 더 좋습니다 그냥 집에서 할 때 깨끗하게 그냥 서로서로 기분이 좋죠 다행힌다 다행힁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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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 다행힁당 다행힁당 한 개 한 개 한 개 라이더 움직이네 좋아요 왜 한개만 해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제가 제가 몸이 못 뱉어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